멀리 가지 말고 아빠 고쳐있어 점순이도 이루와 점순아 너 가지마 담배 먹겠나 또 점순아 다음 주에 왔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의 힘든 하루 왜 이렇게 귀엽냐? 야, 너도 조금씩 아빠 갈껀데 어? 여기 왜 왔어 벌써? 야 조 랭이 야, 조 랭이 이줄미 아 근데 아기들 다 어디 갔냐 어? 그 많은 아기들 다 어디갔어? 거기다 갔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